벤 벤 벤 벤 안녕하십니까 엑소옥티엑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7월 23일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40일 남았죠 오늘이 6월 23일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야구에 대해서 대만, 중국에 의해서 호주까지 지금 출전에 대해서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야구 도쿄올림픽 세계 최종 예선에 출전 예정이었던 호주 대표팀 역시도 예선 출전을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야구는 대만, 중국, 호주가 지금 출전을 포기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대만, 중국, 호주가 사퇴했으니까 네덜란드, 도미니카, 베네주엘라 3개국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건지 정말 일본 스가 총리한테 묻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야구가 지금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끝으로 해가지고 소프트볼도 그랬지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부활한 건데 지금 올림픽조차 이렇게 야구에, 이게 WBC가 생기면서 올림픽은 아마추어 선수들만 참가하는 거든 그러한 축제가 돼버린 것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금메달을 놓고서 겨루는 거지 않습니까? 포기한다는 거는요. 지금 미국의 메이저리거들도 출전 안 할 확률이 높죠. 원래 메이저리거들이 올림픽은 잘 출전 안 했지만 더군다나 지금 팬더믹 때문에 출전을 하겠나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일본이 계속해가지고 올림픽을 출전을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정말 일본 스가 총리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웃 국가인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20일 가까이 중국에서 여진이 발생을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지진 발생 지역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 다음에 시장 티벳, 그 다음에 여기 윈난, 그리고 수추안, 칭하이 이 다섯 군데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과거 한 10년 동안은 이곳 칭하이와 수추안성에서 지진이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쪽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 다음에 시장 티벳, 윈난에서 지진이 많이 났고요. 근데 최근에 진의 양상이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허베이 당산 진황다오, 여기에서 당산 대지진 말씀드렸죠? 그 당산 대지진이 났던 이 당산 허베이에서도 지진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산시라든지 이 이쪽 라인, 장장, 장장은 결국 이창, 우한, 산샤댐이 있는 곳이죠. 이쪽에 근처로도 지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샤댐의 붕괴 위험이 계속 보호가 되고 있고, 또한 최근 역시 20일 이상 계속해서 폭우가 내리고 있죠. 가장 최근에라면 저장, 저장에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렸고요. 그 다음에 광조우라든지 충칭, 계속해서 지금 쿤밍에도 폭우가 내렸죠. 윈난성에요. 윈난성 쿤밍 같은 경우는 또 대지진에 의해서 또 얼마 전에 코끼리 15마리가 쿤밍으로 500km를 이동했고요. 중국도 굉장히 일본이 이렇게 도쿄올림픽 관련돼가지고 제 갈 길을 지금 못 잡고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이 순간에 또 중국 역시 이렇게 많은 지진이 폭우가 만약에 산샤댐이 붕괴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원전이 해안 쪽에, 연안 쪽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원전의 냉각수가 있기 때문에 그 냉각수의 쿤링을 위해서 연안 쪽, 해안 쪽에 연안 쪽에 대부분의 원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란이 있죠. 이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원전 역시도 연안 쪽에 있죠. 이란의 부셰루 원전 최근에 계속해서 그 근처로 해서 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 역시도 최근에 계속 지인하면서 부셰루 원전의 폭발 위험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의 많은 어떤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바로 그 뭐 이런 쿠케이트라든지 당연히 폭발하면은 바로 피해가 자기네들한테 올 수 밖에 없으니까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중국이 원전이 폭발이 되면은 바로 이제 대한민국으로 편서풍에 의해서 대한민국으로 바로 올 수 밖에 없는 쿠로시오 회류의 영향력에 의해서도 대한민국으로 바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또한 대만에서의 지진도 계속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진 상황을 보시면은 6월 12일 어제 저녁 11시 58분에 또 신장 위구를 다치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던 신장 아커스 아커스 뒤치입니다. 발청시엔 아커스 발청시엔 항상 똑같죠. 거의 뭐 바뀌지가 않습니다. 뭐 시장집에서는 나취수 비루시엔 항상 거기입니다. 3.0이고 진원의 입에는 6km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여기 또 신장 아커스입니다. 그 6월 12일 여기는 뭐 윈난으로죠. 윈난성 계속해가지고 지금 윈난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어디죠? 칭하이 이쪽에서 여진이 발생하고 벌써 20일 가까이 됐는데 이 칭하이 7.4 그 다음에 윈난이 6.4가 남겨 벌써 언젠데 계속 지금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한 5점대 윈난같은 경우 5점대가 6월 12일에서 났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여기 지금 또 허베이에 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허베이 아 여기에 또 장자고스 장베이신 계속 허베이에서 지진이 나죠. 또 대만에서 여기 보시면 지진이 나죠. 타이동 아 그렇죠? 타이완 타이동시엔 하이위 그러니까 대만 이 타동현의 해역에서 또 지진이 나습니다. 다행히 해역이네요. 내륙은 아니고 4.9의 강진입니다. 그래도 저는 입은 10km이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대만에서 이렇게 타이완 화렌시엔 이거는 5월 26일인데 4.3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그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요한 어제 한 2,3일 간격으로 해서 한 대여섯 번씩 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과거에 5월 26일에 어떤 지진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화렌시엔에 이렇게 지금 6월 12일 어제 타이완 타이동시엔 하이위 이런 지진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일본 역시도 지금 이 혼수 1번 번조 번조 동안 진하 이게 번조가 혼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번조 혼수에서 계속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 호카이도 호카이도에서 그렇죠? 1번 베이하이 다오 부진 하이 그러니까 베이하이 다오 북해도 호카이도를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진하고 있죠. 정말 일본과 중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